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학생 여러분, 이현수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3월 학력평가 끝나고 중간고사 끝나고 약간 한숨 돌렸을 텐데 6월 학력평가를 준비할 때가 되었습니다. 3월 학력평가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겨울방학 때 공부했던 내용 그대로 시험 보는 게 아니고 과거의 내용을 시험 보는 거기 때문에 노력의 반영이 좀 덜 됐다고 해야 되나? 중간고사 끝나고 보는 6월 모의고사부터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서 배우는 시험이기 때문에 조금 더 현실적인 그런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준비하자 라는 내용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2014년 6월 4일에 부산교육청 주관으로 시험을 보는데 고3은 교육평가원에서 보는 시험이라서 주관이 좀 다르거든요. 고1, 2는 부산교육청 실시예요. 근데 이제 서울 미실시라서 가장 큰 표본이 시험을 안 봅니다. 두 번째는 고1은 공통수학, 방정식과 부등식 단원까지고 고2는 삼각함수까지거든요. 삼각함수까지입니다. 첫 단원이 지수로그 함수랑 두 번째 단원은 삼각함수인데 삼각함수 모두 들어가기 때문에 중간고사 범위보다 조금 더 많아요. 근데 이제 고1 같은 경우에는 방정식과 부등식 단원까지 시험 보는 학교가 많아서 거의 겹치는 거고 고2는 수학 1에서 삼각함수 그래프까지 많이 봤을 텐데 여러분들이 삼각함수 전체가 들어가고 특이한 건 수학 2를 안 보죠. 교육청에 따라 난이도 차이가 없다. 흔히들 재학생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게 고1, 2 모의고사는 서울, 부산, 인천, 경기도 순서대로 출제를 하거든요. 근데 각 교육청들마다 서울은 어렵다, 인천은 쉽다, 이런 낭설이 막 돌잖아. 전혀 관계없어요. 교육청마다 특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난이도에 따른 구분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6월 모의고사는 서울이 미실시라서 어렵다, 쉽다 이런 게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그냥 그러하다라는 정도로 인식하셔야 돼요. 그냥 그러합니다. 교육청에 따라 난이도 차이가 없고 두 번째는 중간고사 범위와 크게 차이가 없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에 따른 학습법이 따로 무겁게 대비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여러분이 중간고사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중간고사를 준비할 때 여러 단계의 모의고사 기출을 풀어봤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른 모의고사를 준비할 때처럼 모의고사 기출을 따로 모아서 내가 확인을 해볼 필요까지는 없지만 고난도 문항이 출제되는 단어는 기출 문제를 꼭 풀어볼 것 이라고 한 부분은 중간고사 때 공부를 했지만 아무래도 고1 과정에서 나머지 정리나 2차 함수 활용이나 부등식 단원들은 어렵게 나올 수밖에 없는 매번 모의고사에서 항상 어려운 문제가 등장하는 단원이고 고2 같은 경우에는 지수 로그 함수 그래프랑 상악함수 활용 단원은 나올 때마다 좀 어려워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대비를 해보자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중간고사 단원이랑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 중간고사 범위는 복습으로 하고 새롭게 추가된 단원 그러니까 고1 같은 경우에는 부등식, 고2 같은 경우에는 상악함수 활용 이 단원들은 기출 문제를 풀어보라는 뜻입니다 정리하자면 중간고사의 범위와 이번에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새롭게 처음부터 준비를 하기엔 좀 무리가 있어 무리라기보다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 하지만 매번 모든 시험에서 어렵게 나오는 단원들이 있고 그리고 새롭게 추가된 부등식이나 상악함수 활용 단원들은 매번 또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그 유형들, 이 단원들과 유형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기출 문제를 하나씩 갖고 있잖아 펼쳐서 이 유형들만 한번 슬슬 확인해 보라는 뜻이에요 준비를 안 할 수는 없잖아 준비를 하긴 하되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공부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하지만 새롭게 추가된 단원은 다시 좀 풀어봐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범위가 좁기 때문에 상당히 지역적인 문제도 출제된다고 했던 건 매번 6월 모의고사, 6월 학력평가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범위를 잘 보시면 이게 겨우 두 단원이야 다항식과 방정식과 부등식, 겨우 두 단원이에요 그리고 기소로그 함수와 상악함수 겨우 두 단원밖에 안 봐 두 단원에서 30문제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유형이 겹칠 수도 있고 단원이 겹칠 수도 있고 균중 출제가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것도 물어봐? 아니면 이거 한 번도 못 봤던 유형인데? 라는 게 6월 모의고사 매번 등장해요 그렇기 때문에 6월 무의고사 한 개고 여러분이 내신과 모의고사 차이를 두지 말 것이라고 적어놓는 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신 공부하면서 모의고사 기출물질을 다양하게 풀어본 친구들은 물론 오케이인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내신하고 모의고사를 유난히 구분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6월 모의고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그 문제야 이 문제가 이 문제, 이 문제가 이 문제고 둘 다 어려워 둘 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위가 좁다 공부하기는 쉽지만 상당히 좀 꼼꼼하게 고난도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아주 많다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전년도 등급 확인 이건 매번 해야 되죠 여러분이 당연히 모의고사 보는데 내 몇 점 정도가 몇 등급이 나오는지는 보셔야 되잖아 작년 기준으로 고1은 88, 76, 65, 53, 39 이건 좀 무의미하죠 여러분이 2점, 3점 다 맞춘 몇 점이었죠? 48점이야 48점이기 때문에 2, 3점 다 맞추고 4점짜리를 내가 그래 3개 정도 맞춘다 생각했을 때 너무 단순한 연산이지만 60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3, 4등급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내가 설마 중간고사까지 준비했는데 3개밖에 못 맞추겠어? 5개는 맞추겠지? 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 정도 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등급이 따기가 좀 쉬운 게 고1, 2 모의고사에서는 원점수 자체가 낮아요 고2도 마찬가지죠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까지 문항 배점이나 그런 동일하기 때문에 점수 구분이 거의 크게 차이가 없어 여러분들이 이런 거 공부할 때 내가 모의고사를 평소에 많이 풀어보고 그리고 모의고사에 대한 유형이 좀 자신있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따로 공부할 필요는 없어 기말고사도 어차피 우리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기말고사 준비하면서 중간고사 복습하면서 진행을 하면 되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 모의고사를 우리가 못 보면 안 되니까 못 보면 안 되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좀 효과적으로 단기간에 준비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친구들은 2, 3점짜리는 여러분들이 내신 공부를 충실히 했다면 충실히 했다면 무조건 맞을 수 있고 나머지 4점짜리에 대해서 기출문제 작년 거 풀어보면서 몇 번이 어렵게 나왔고 어느 유형이 어렵게 나왔는지를 좀 가늠해 보고 확인을 해보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교육청에 따라 난이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거 2번이 부산교육청이라고 해서 쉽다 어렵다를 판단하지 말아 그렇다고 해도 의미가 없다 두 번째 중간고사 범위와 크게 차이가 없어서 공부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새롭게 모든 단원을 공부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기말고사 준비하면서 새롭게 추가된 단원 부등식과 상황함수 활용은 모의고사 개출문제집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다 세 번째 범위가 좁기 때문에 좀 지엽적인 문제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신이든 모의고사든 구분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개념학습과 문제풀이를 다시 한번 복습하고 시험에 임해라 네 번째 전노도 등급은 이러하니까 여러분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물론 서울이 미출제지만 그래도 좀 큰 시험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이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좀 있긴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단 한 번의 시험 어떤 시험도 소홀히 해야 되는 시험은 없어요 학교에서 보는 쪽지 시험이나 퀴즈나 모의고사나 중간고사, 기말고사 모든 시험에 다 열심히 대비를 하면 어느 순간 목표에 다 달아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모의고사는 잠깐 쪽팔리고 말지 뭐 이런 마인드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시험을 거르고 있는 거거든 그럼 당연히 대학도 여러분을 걸을 수밖에 없어 그렇게 좀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에 보는 6월 학력평가 좀 많은 기간 남아있는 건 아니지만 꼼꼼히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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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